네 그럼 지금부터 지난 8월 6일 의야모에서 공무수행 중 유명을 다하신 고 이영기 주무관의 연결식을 거행하겠습니다. 2020년 8월 6일 오전 11시 29분 그 이전으로 돌릴 수는 없을까요? 오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무력함 참으로 허망합니다. 이어집니다. 정말로 아픕니다. 고 이영기 주무관 이영기 주무관 이영기 주무관 그 위에 그 사나운 물살을 그래도 애를 써야 했습니까? 공직자의 책임은 조금은 잃을 수는 없었습니까? 영정석 젊음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. 너무도 비통합니다. 어떤 예우가 그 희생을 채워주겠습니까만 신촌 시민들이 함께 외치고 계십니다. 고 이영기 주무관 님을 기억하려 합니다. 고 이영기 주무관 고 이영기 주무관 고 이영기 주무관 고 이영기 주무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